하하 혹시 관장님께서 복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복싱하게 된 계기? 하하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복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싱을 해야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복싱을 하게 됐고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세계천변되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복싱을 시작했어요. 시기가 그때 우리 중앙교 때 몇 년이야? 70년이 되나? 중앙교 때 60산물생이니까 70년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웠지. 우리 같은 집은 초과집 같은 데서 살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사무실을 한 두 배 정도 크기에 우리 한 다섯 싣고 살았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지. 그러고 밥도 우리가 제대로 먹을 때도 많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지. 그럼 그때가 복싱이 엄청 부흥되고 그런... 누군은 잘 모르지만 그때는 복싱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였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렸고. 그때 당시 우리가 짱구행이나 우리가 운동할 때 야구선수, 옛날에 채동훈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 연봉이 7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7천만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었어. 한 서른 넷 번 정도. 그래서 짱구행이 만약에 시합을 하면 2억 4천씩 버렸거든. 연. 그것도 더 버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변투 선수가 돼가지고 챔피언이 돼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전다단자 꿈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을 세계 챔피언이 돼야지만 된다 이래서 변투를 많이 했지. 서울에 선수 생활을 했는데 프로 생활을 했는데 변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출회가 올라와가지고 짜장면 배달하고 식당에 밥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선수가 돼가지고 챔피언이 된 선수들이 많아. 굉장히 그때 당시. 혹시 선수를 하셨을 때는 어떤 선수로 불리고 어떤 선수셨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을지. 무슨 어떤 마음가짐 말고 마음가짐은 무조건 나는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된다. 항상 이 생각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선수로 내가 나는 이제 아마추어 국가 대표를 했으니까 이제 그 일반 선수들과 다르게 8회 전부터 이제 방송 중계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지. 그런 점 내가 이제 프로 데뷔전을 할 적에는 그때 당시 이제 개린티가 내가 3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 15만 원에서 18만 원 이렇게 받은 시기였으니까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 원래 스포트라이터에서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끌어놨지. 선수를 하셨을 때 어떤 선수로 불리셨고 본인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셨는지 뭐 닉네임은 뭐 아름다운 헐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불리고 그럼 뭐 세계 챔피언이 가장 근접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프로 3전 때 손수수를 했어. 이게 이제 손이 다쳐가지고 이 수술에 내가 뭐 이제 좀 늦었지만 그런 이제 세계를 그가 갖고 세계 챔피언 도전 시기에 세계 챔피언 도전 시기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체육관에 부두고 안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선수를 하셨을 때나 지도자로서 혹시 어떤 다른 점이 있으신지? 그 옛날에 내가 선수 생활을 할 적에는 야, 선수 키우는 게 좋은 선수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몰랐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뭐 국가대표도 하고 뭐 그냥 내가 쉽게 쉽게 골라 갔으니까 그때는 뭐 선수가 이렇게 키우는 게 어려운 것도 몰랐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보니까 선수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지도자가 뭐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선수를 만나야지 또 지도자가 또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랬죠. 혹시 선수를 하셨을 때 혹시 선수를 하셨을 때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선수를 했을 때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이제 선수 수술을 했고 그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다쳐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손 수술을 해 가지고 못 한 게 그는 아쉬운 것 같고 선수 생활을 할 적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내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안 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지. 엄청 좋은 성적을 봐주시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선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지. 내가 미국에 이제 갔을지 그래도 미국에 이제 그 챔피언 10 대회라고 있는데 이 대회는 이제 그 전 세계에 이제 세계 넘킹 5위 안에 든 선수들만 초청을 받는 대회였고 그러고 이제 그 그 세계 넘킹 5위 안에 든 선수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어야지 미국에 시합을 갈 수가 있었던 토너먼트식 대회에 그 대회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된 그 대회였고 굉장히 큰 대회였는데 거기 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는 세계 넘킹 IBP 세계 넘킹 2위였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 가 가지고 그때가 첫 경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강전에서 이제 전 세계 그 해소스 살로란 선수인데 내가 이제 이긴 시합하고 이들로 졌지 이들로 이제 이들로 졌는데 그 선수하고 반대쪽에서 올라온 선수가 둘이 다 그 다음에 세계 참배는 다 됐지 그 선수들이 그럼 이제 그 선수들이랑 대결할 뻔 그 선수 한 선수하고 대결해 간 내가 이긴 시합하고 이들로 졌지 뭐 그래 내가 그 미국 그 무대에 될 적에는 그때 내가 별로 운동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왔거든 운동을 안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국이랑 무대에 난 굉장히 이 큰 무대니까 우리 한국 선수 그 이제 죽음의 무대잖아 미국이랑 무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운동도 어차피 지니까 나도 이제 어차피 지니까 운동을 나도 별로 안 하고 와서 어차피 지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 선수들하고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 부딪히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운동하면 이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긴 시합하고도 내가 이제 졌지만 결승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하여튼 그런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선수들인데도 미국 무대는 결코 좀 극성 뭐 굉장히 크고 그런 무대는 내가 볼 줄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한다면 언제든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대회인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당시에 관장님의 그 주특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내 특기는 이제 뭐 주특기는 레프트 훅인데 레프트 훅 중에서 이제 크로스를 많이 많이 쳤지 크로스는 뭔가 스테레트하고 훅의 중간이 크로스예요 이걸 내가 이제 잘 졌지 이것은 내가 많이 키우고 싶었지 이제 선수들 혹시 선수를 하시면서 이제 좋았던 점이나 뿌듯했던 점은 선수를 하면서 뭐 좋았던 점은 계속 좋았지 선수 생활할 때에는 이제 그 스프라이터 스프라이터 그때는 이제 많이 받았고 이제 국가대표를 데뷔하니까 많이 받았고 이제 잘하니까 뭐 주위에서도 막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돈도 많이 생기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께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셨었는데 그 혹시 결례가 안된다면 전적에 대해서 전적은 내가 그 내가 기억하는 전적은 37전 34승 이무 이무 2패 34승 이무 2패 34승 이무 2패 33승이네 37전 33승 이무 2패인데 이무 2패 이무 2패 하나는 필리핀에서 내가 상대를 KO 시켰는데 그게 노게임이 돼서 3회 안에 눈이 쬐지면 노게임이 돼서 무판정이고 1무는 미국 가가지고 처음 미국 멕시코 선수와 붙어가지고 10회전에서 이긴 시합하고 또 무선부 그리고 진거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해소스 사로다는 선수와 붙어가지고 이들로 내가 미국에서 졌고 마지막 진거는 내가 한국에서 동양 타이틀 매치할 적에 운동을 아예 안한 상태에서 그 전에 KO 시킨 선수가 내가 운동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 그것밖에 없지 그럼 그 전에 한국은 완전히 재패하고 세계는 한국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 혹시 그 상대분 중에 가장 강했던 상대가 가장 강했던 상대가 사실은 별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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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좀 강했다면 내가 졌으니까 헷소스 사로도 전 세계 챔피언인데 그 선수밖에 없지 그 선수도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고 내가 보죠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은 경기가 있다 어떤 경기고 그 경기가 왜 좋았다 좋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어떻게 미국이나 난 진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가지고 이겼을 지게 그때 미국 한인은 교포 분이나 교포 회장님이 전달도 와가지고 응원해 주고 그때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먹으든 이겼을지 그때 언제 좋아할지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요즘 선수들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이나 선수들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고 무조건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챔피언이 돼야 된다거나 복싱을 해야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복싱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복싱밖에 없었어 두려움 그런 게 그런 거 없지 밍이 올라가면 맞거나 그런 게 두렵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남대면 밖에서도 사망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 두려움은 없었고 우리 때는 무조건 챔피언이 돼야 된다 못 잡는 건 잘해가지고 챔피언이 돼야 된다 괜찮다 상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이 상을 조금 있다가 좀 찍어 좀 찍어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상 깊은 그거네 이게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세계중에 1회 했을 때고 이거는 김명복 박사를 초수받았을 텐데 이 대회가 세계중에는 뭔가 뭔가 그 21살 밑으로 되는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야 그때 내가 육전전성으로 우승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기억에 남는 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하고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 내가 이 대회가 우승하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두 개 다가 못 나가서 그 이유는 뭔가 하나는 아시아 주니어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이 다 끝나고 이제 담복하고 다 나와서 국가대표 담복하고 이제 선수 가방하고 슈즈하고 싹 다 놨는데 내일 모레면 비행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떠나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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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틀 전에 그 대통령이 그때 아웅상 탈릭 아웅상 무슨 사건이 있었어 아웅상 그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시합이 치솟아 대표가 그래 국가대표 못 갔고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내가 군대를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면 그에다 우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회야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꼴찌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최고였단 말이야 우리 한국 복싱 그래 그랬던 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서수권대회는 내가 10월생인데 11일달에 이 대회야 그래 내가 한 살 한 달 차이고 내가 이 대회를 못 나가고 내인데 내인데 지나가서 이 대회를 나갔지 그런 지역이 나왔고 김명복 박사 매달 먹으러 간 거 이거는 그 고등부 대한민국 고등부 중에서 최고 강한 샵이 그 김명복 박사 배야 이것은 내가 2년패를 했는데 이 대회 우승을 하면 대학을 직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다 갔어 그때 당시 그러면 이 김명복 박사 배가 장학겜이 장학겜이 그때 당시 30만원인가 그때 나왔죠 그래서 이 대회 이 대회 그래서 계기가 많이 남지 이런 대회 선수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혹시 그러면 지금 지도자가 되셨는데 지도자가 되시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도자가 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은데 지도자가 되면서 아쉬운 점이 나는 쉽게 선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 난 내가 지도를 하면 내가 자신도 있었고 지도를 하면 좋은 선수를 언제든가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그게 어렵더라고 안 만들어지더라고 그게 그래 그런 점들이 나는 진짜 세계 챔피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국가대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전국 체육은 견메달조차 잘 못 따서 아쉽더라고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지 선수를 못 만드는 혹시 그러면 재능이 몇 프로고 노력이 몇 프로죠 재능이 복싱은 재능이 내가 볼 적은 70% 노력이 한 30% 재능이 재능이 노력을 한 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선수는 죽었다 깨도 안 되더라고 근데 재능 있는 선수는 노력을 잘 안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국가대표나 세계챔피언을 가장 근접할 수가 있죠 노력은 그중 70% 혹시 지도자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나는 선수나 아니면 좀 애틋했던 제자분과의 뭐 실상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들려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기억나는 선수는 딱 한 선수밖에 없어 그 선수는 복싱에 너무 재질이 없는 선수야 재질이 없는 선수인데 아마추어 이제 조그마한 아마추어 선수 생활도 제대로 제대로 하지도 안하고 이제 끝만뒀는데 김영복이라고 있었어 그 애는 재질이 없어 엎뻑것을 못 쳐 아무 깔기도 근데 이 애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선수야 근데 이 애는 내가 완투를 치라고 하면 이 완투를 3시간 4시간을 치면 난 내가 처음 봤어요 이때까지 지도를 하면서 그런 그런 그 애가 경력이 있는데 그 아가 만약에 프로를 넘어갔다면 진짜 뭐 보통 챔피언 정도는 안 돼서 가만 재질이 없어도 근데 손이 굉장히 많이 놓고 파워가 좋고 힘이 힘과 행다구가 아 아마 내가 그 이때까지 두 선수들 프로와 아마존 다 통틀어 가면 많이 만났지만 그런 선수는 난 한 번 더 본 적이 없어 그 애가 이제 그 분은 이제 왜 프로 쪽으로 안 가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면서 가는 중 이제 뭐 좋게 말하면 3%가 조금 부족해 부족 부족한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완투를 치라고 완투를 치는 거 약간 재질이 없지만 웅크 노력을 많이 하니까 힘과 파워가 좋으니까 그래 과거 한통 챔피언도 갖고 인기 모르는 굉장히 좋았어 부산 시합에 나가면 막 박수 기립박수 놀 정도였으니까 그 선수만 기억이 나고 뭐 내가 한국 챔피언도 기억하고 그랬지만 그 선수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았다 내가 볼지 지금도 그런 선수는 아직 난 본 적이 없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선수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나마 본 적이 있다면 김만길이 그런 선수는 본 적이 있지 그것 말고는 본 적이 없어 그 선수를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 굉장히 안타깝지 운동을 했어야 될라는데 다른 쪽에서는 일을 제대로 못하나 그렇거든 복싱만이 할 수 있는데 부족하니까 운동을 그만두지 그러면 혹시 복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체력 파워 센스 정신력 등등인데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네요 복싱은 파워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센스가 있어 센스가 센스가 뛰어나면 체력을 만들 수도 있고 파워도 나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이 센스는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더라구요 내가 볼 땐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그러면 복싱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복싱은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니까 체육관화가 운동을 해보면 땀 흘리고 서로 치고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증도 들고 이런 운동이니까 남자 당운동은 한 번쯤 해볼 만하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운동을 하면 좋겠나 생각하죠 이거하고 세 개는 똑같은 이건 이제 뭐고 베네줄라 베네줄라 시몬블리바크 복싱대회에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양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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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배들 이 사람도 옛날에 유명한 김성현 한국화약 사건데 애 누군요 그 사건에서 그때 장씨 장군이 이 김성현 옛날에 국가대표 북싱감독 옛날에 세계 타이틀 했던 오광수 옛날에 월드컷 금멸 유명한 삼순복 이 포스터가 그 1984년 84년 내가 프로데비 2차전 때 포스터 때인데 6월 29일 이때 내가 프로데비 2차전 할 때 바깡구 성장하고 이 포스터는 1984년도 6월 29일 한 30년 넘은 포스터지 40년인가 30년이고 아 40년 정도 그때 프로데비 2차전 할 때 박광구 성장하고 찍은 거고 이 기사는 50문 50답 판치라인이라고 복싱 기사가 있었어 그게 책에 50문 50답 결단식 할 때 그때 국가대표 사진들이고 저건 내가 미국 챔피언십 대회 나갈 때 서포츠서울에서 그 이제 거의 전명인거 같지 이거는 서포츠서울에서 그때 이제 나온 거고 이거는 아마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정국신에 검마를 따고 그때 찍은 부산에버에서 나온 기사인데 그때 이 기사로 해가지고 내가 부산에 재벌 회장님을 만나서 석권을 받았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그 회사가 한국주철관 이라고 그런 회사에서 낸 데 3년 동안 지원을 해 줬지 이 기사고 이건 이제 정국신에 검마를 따고 이제 부산시 최우선 선수장 부산시장상 최우선 선수장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상금을 이기 50만원 받았지 그때 당시로서 50만원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한 500만원 가치가 됐지 그때 받은 상장 이런거지 갑자기 후원 현금성 후원이지 후원인데 그때 한국주철관에서 그때 당시 용돈으로 그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 한 250 벌여 받았지 그때 그때 받고 선수생활하고 고등학교 3년 3년 동안 그 지원을 받았지 그래서 부산 호텔에 부산 호텔에 부산 호텔이 옛날에는 특급 호텔이었거든 지금 파라다이스 이런 데 말고 부산 호텔이 남포동이 특급 호텔인데 거기에서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까이 연산동에서 남포동까지 한 8km에서 10km 뛰어가가지고 부산 호텔 사우나에서 운동을 했지 그래가지고 부산 호텔 호텔 호텔에 이제 그 전문님이 그때 이제 우리 회장하고 또 친구분이 돼가지고 그때 거기서 운동했고 그래가지고 또 관 buscando 돌 Ela 봇 그 제 그 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